도내, 시, 군의 쓰레기봉투 가격이 최대 3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병도 국회의원이 공개한 도내 각 시, 군의 20리터 쓰레기봉투 요금 현황을 보면 가장 싼 화천군이 230원인 반면 가장 비싼 원주시는 680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. 도내에서는 화천에 이어 삼척과 인재, 양양 등이 350원을 밑돌았고 원주를 비롯해 강릉과 동해, 고성은 500원을 넘었습니다.